학생, 뭔 일 있나? 누가 아프나? 이번에 볼륨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오늘 1위 사연 발표합니다 부산 수영동 성시원씨의 사연이 1등으로 꼽혔는데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만 하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요즘 항암치료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저희 아빠 힘내시라고 단 1초라도 좋으니까 우리 볼륨 가족들 저희 아버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정말 따님의 간절한 바람과 사랑이 너무나도 듬뿍 담긴 사연이네요 부산의 성시원씨에게는요 기운 잃지 마시라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프랑스 정통 청바지죠 마리떼 프랑스워저버에서 고급 청바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시원씨 힘내시라고 마지막으로 음악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크랜베리즈의 옷 to my family 의지의 한국인 성시원 결국 받아내는구나 교수와 친절한 바람과 사랑이 서유를 위해 고급 청바지로 받사 위해 공부를 하면서 контрune 신청한 바람과 사랑이 서유를 주esc이며 으하하하 으하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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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울지마르 나 괜찮네 쓰읍 오시 뭐 이런노? 쓰읍 간호사 바로 온답니다 한국서 찔루 잘하는 이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숨 푹 주무신다 생각하이소 응, 대단하 아무튼 가는 네가 우리 두 여성 좀 잘 좀 챙겨라 당신이나 잘 챙기라 응 엄마 정시원 네가 이렇게 울어불믄 아버지 마음 불편해갖고 수술 못 받는다 으하하하 아빠 내가 미안타 으하하하 으하하하 아, 우리 딸내미 진짜 철들렁갑네 으하하하 우지마르라 아빠 괜찮을게 응 우지마르 우지마 아빠 갔다 올게 환자 확인 좀 할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아, 예 성동일입니다 나이는요? 마흔여덟이요 네 이제 침대에 들어오실게요 하하 어머니랑 시원이는 여유가 약히 씻어 제가 갈게 괜히 아저씨 힘듭니다 응 그래 아무튼 태웅아 니가 새벽될 바람부터 고생이 많다 자 니가 우리집 그날일다 이 자 이동할게요 네 갑시다 아유 네 네 네 네 네 네